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는 어딜까요? 각국에는 다 위험한 도로가 있고, 산간 도로는 특히 더 위험하지만, 주관적 판단보다는 실제로 사망자가 얼마나 맞나로 결정되겠죠. 현재는 우회도로가 생겨 통행이 줄었지만, 볼리비아의 용가스도로가 탑입니다. 많이 죽을 땐 연간 300명, 한 달에 30명이 죽었으니까 정말 죽음의 도로라 할 수 있죠. 용가스도로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특히 북용가스도로를 죽음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밑은 수직 절벽이고 계곡이라 떨어지면 구조는커녕 생명뒤지가 어렵습니다. 절벽 쪽을 잘 살피기 위해 좌측 통행을 하며, 흙길이라 비가 오면 더피가 빠지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데스 고지이고 절벽을 깎아 만든 도로라서, 도로 포장이 불가능하고 도로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있는 것만도 다행이고, 옛날엔 걸어다녔겠죠. 용가스 우회도로가 생겨서 전처럼 대형 트럭과 버스의 통행은 줄었지만, 자전거와 오프로드 지프들은 모험을 즐기려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바이커들로 붐빕니다. 바이커들에겐 이만하면 길 좋겠다 아드레나린 소구치고 경치 좋고, 중간중간 폭포도 있어 물도 마실 수 있고, 환상의 라이딩 코스로서 전세계 바이커들의 꿈의 도로가 됐어요. 마을에는 많은 바이커들이 운집해 있고, 과거보다 더 많은 여행객들이 옵니다. 마을에는 나는 살아남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스로드 티셔츠들을 팝니다. 여러분도 가셔서 스릴을 느끼고 싶으시죠? 볼리비아 라파스 가시면 꼭 들러보세요. 영상 끝까지 더 보시고, 다음에 또 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